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 플랜팅 나 플랜팅 뭐든지 이거 브로우쳐 나 영차 뭐해 레이디 두 개 있다 1분 1마일 뭐든 야 중계 여기 앉아있어 금고 온쪽에 야 이거 잡아보자 중계 하나 있어 뭐든 집어넣어 펭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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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계 나 살릴게, 나 살릴게, 나 살릴게 빛이 짤 낙하였다 A3 낙하였어, A3 낙하였어 아, 흰제, 흰제, 홀딩이 하나? 흰제, 홀딩이야 리즘 라스 하나, 라스 하나 나이트, 나이트, 세탁 세탁조 어? 아 진짜 탱머라. 얘가 지나갔는데? 오케이 한찬뇨. 렛츠고 고기놀이쓰. 어? 얜, 얜, 얜. 아, 나이스 거기에 살해. 나이스 나이스. 죽었다 마사지 의지에 장부해야지 아 난 가야겠다 음 시작한다고 뭐? 군대 아 빨리 누워있다 아 진짜 짜증나 아 너 입구에 누워있어 아 왜 모르겠어 아 왜 울어 울고 울고 아 이 새끼 다운 되겠는데 다운이야 다운 해 시절 얘 풀 피다 얘들 피 보이는데 아 못 따라왔어 어? 갑작캠 있냐? 없어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? 이거 먹은가 보네 어 그냥 비즈웰 꺼도 돼? 야 밑으로 내려갈게 나 이거 벽장 온다 벽장 온다 벽장 안 봐 벽장 안 봐 밑으로 내려갔어 햄스터 지금 체바퀴 밑에 숨어있는 중 어? 세트 오른쪽이 아니야? 오른쪽이 있어 오우 맛있다 오우 맛있다 베이커리로만 오는거 조심해 나 내려간게 MB 나 베이커리부터 열린다 베이커리부터 열린다 베이커리부터 열린다 베이커리부터 열린다 스테이청 열렸어 어? 에이디스 깼는데 나 뺐다 산용아 정문에 드로니 썼다 저 드로써도 에이디스 깼어 웨벌익이 잘한거 같은데 제가 깬거 아닌가 웨벌익 뒤졌으면 웨벌익 뒤졌으면 못되는데 야 나 정문에 들어갈거 같은데 나 여기 들어갈거 같은데 이들아 정문 밖에 애쉬 정문 밖에 애쉬 정문이 있었어 어 정문 에이디스 깐다 네 에디스 깐다 에이디스 깐다 아 정문이 적 aven자로 에이디스 깐다 아 당근 개 brothers 깐다 나 전에 어디에 남았거야 정문 있어넘 에이디스 깐다 에이디스 깐다 흰게 흰게랑 정문인데 9시간에 배이커리도 깐다 흰게 랑 정문 흰게랑 정문 나 어째져들어 땅굴 막았어 땅굴 막혔어 땅굴 막혔어 야 타워 대단하고 있다 이거 야 얘 그자 얘 그자잉 내가 열어볼게 야 라스 그 섬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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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하나도 봉사양 하나도 빠이복 빠이복 나 설치 중 빠이복 빠이복 봐줘 빠이복 나 나 그거 키 먹자잉 아 불우개다 통 통네 이거 빠이복 쫄쫄쫄쫄 알리바이 블루 묵여 트랩 내렸어? 문져놨어 문져놨어 나한테 줄게 못 가야겠네 아 열었네 누구야? 여기 있어 나 못 잡았다 나 불러있을게 아 누워있어 야 야 묵임으로 가야돼 일괄할게 야 하필 채워둔 진정한 단위가 나와 geliyor 빌려 그대로 있어 빌려 있어 빌려 있어 뭐하는 것 같은데 누가 맞은가 에이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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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에이투로 야 여기 와봐 작illah 야야야 3백3백 혼내줘야겠다 혼내줘야겠다 아 나 방탄 게임 괜히 들었네 1차 짤 나이스 에이스 잡았다 내가 쟤가 잡았지 확인 확인 빨개 한 명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어 빨개 하나 맞춰야 돼 내가 가져 3차 짤 자패드 홀딩 랩 조피하자 왜 작패 오리겠다 야 야 지하 들어오는 것 같다 짜금로비자 짜금로비자 택 Kinder 등장 없어 랩 알람을 나이스 워크 비치 나이스 워크 비치 나이스 워크 비치 나이스 새로 들어왔다 새로 들어왔어 다이째다 야 1미리 보고있다 1미리에 ADS 2개있어 2개 2개 왕만이도 있다 왕만이도 왕만이도 있다 발킹캡 다 깼어 티 Roger 알았어요 티복 주기 컷 A1이랑 람 우리 캐러들 캐머도 누구냐 캐머도 몰라 아 이거? 큰 창 저거 뺐다 아 이 방 레펠 벙클 뚫린 벙클 뚫린 주방 보자 큰 창 하나 큰 창 하나 야 큰 창이 불비야 나이스 나이스 아 이방 레펠 아 이방 레펠 아 이방 레펠 큰 창 하나 아 이방 레펠 죽었다고요? 아 이방 레펠 죽였어 큰 창 하나 있다 아직도 티바나 큰 창 하나 저 두번째인거 같은데 야 그 안방 쪽 하나 야 여기 뭐 붙이는거 같은데 야 억지로 큰 창 미는거 같아 아니 큰 창 근데 지금 각 보고있어 나도 보고있어 로벤 하자 내가 보고있어 일단 아 뺐다 뺐다 큰 창 뺐다 안방은 내가 볼게 안방 쪽은 아 이방 레펠 아 이방 레펠 아 이방 레펠 군대 짤 군대 짤 와 1패 짤 커졌다 이거 다 잡았지롱 아 이방에서